자 오늘 이 시간에는 형님들 그랑프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이 없는 김태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아 나 이미 모르는데 나 이미 몰라 얘들아 컴퓨터 지금 어 그거 아니야 아 나 이미 모른단 말이야 아 이미 몰라요 제발 운전자님 운전자님 제발 이메일 좀 넣지 마세요 싫습니다 이태칸이가 굉장히 싫어하는 맵입니다 오케이 자 기다려드리겠습니다 기다려드릴게요 오케이 뭐야 나 꼬리인지 잡 씨부레 아 잠깐만 나 꼬리인지 잡 잠깐만 아 뭉청하지 됐어 아 잠시만 너 꼬리인지 잡 저긴가 나 이렇게 유화각을 뽑는다고 홍글빵댕이여 쏘고 홍글빵댕이여 쏘고 야 진짜냐? 3천장 찍으면 진짜 천개 쏘냐? 메리트 나 지금부터 10시까지 한다 진짜 거짓말으시고 메리트가 형님들 우리 굿박지 사장님 메리트님께서 3천개 쏜다는 애들아 이온엑스가 없는 후쿠테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런닝맨 하다가 삭제빵 당했어요 벌써 1600점 됐어 두판만에 싫어해요? 아 니타를 많이 시켜야되네 기다려주면 안되네 오케이 확인 올리타큐이득 폭죽 폭죽이고 여기가고 오우야 오우 잘한다 오우 오피올래요? 잘하시네요 오우야 오우야 야 잠깐 Let's go 뭐함 잠깐만 HIND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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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되가고 클라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정도 버렸습니다 클라스 지렀쥬? 됐내바내줘요? 3,4,4,7,1등 마무리하고 이 플레이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맞춥니다 짱짱해 내가 1등 못할 것 같았지? 김태칸이야 죄송합니다 중붙이면서 하나 채우고 1,4,3,4 쭉 끌어주시고 자 여기서 아웃에서 인으로 자격해 주시면서 바로 꺾고 꺾고 중단이 조심하고 자 여기서 왼쪽에서 쭉 끌면서 오른쪽으로 가부잡 들어가주시고 쭉 끌으면서 바로 마무리 쭉 끌어주시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는거에요 여러분들 카트라이더는 여러분들 어려운게 아닙니다 여보세요? 어 어 어 어 10시에 노포동으로 도착해? 앟 유학 아 알았어 일단 일단 운전하면서 통화하면 벌금인데 라구요? 아 죄송합니다 쯧 bl 1등한 3,000점 되나? 어 야 이거 뭔데 이거 또 뭐 또 싫어요? 이거 뭐야 미스픽 총선이 있는데? 이면 뭔데? 나 리타인데 이거? 처음 해보는데? 이딴 얘기 나오나? 4등 했으면 형탈 찼다. 인정? 4등 했으면 맵 모르는데 괜찮다. 4등 했으면 맵 모르고 괜찮지. 삼원섬 이거 고구려 사람들이 잘한다고요? 고구려 참치님이 1등이라고 해? 그렇군. 11점 일단 자연스럽게 일단 개인전은요. 일단 따라가기만 봅니다. 따라가면서 실수많은데요. 이거 너무 인커스 탈나면 안되요.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영 클라쓰 화가라이 자비 슬라프가 너무 안좋았다 이거. 라스엥님 오소시구 리플레이를 끙끙이들에게 받칩니다 조아연 아 리그 안나가요 그냥 그랑프리 치환해보고 있습니다 리그국 나가야지 그랑프리 해야돼 그건 알잖아 자 지금은 출발이 안됐죠 리그께는 앞에서 싸우거든요 와아아아 당했다 이건 작된겁니다 범죄를 무너져서 보내라 이러면 올라가기 힘들어요 지금까지는 갈라나 올라가 와 얘 진짜 2등은 1등은 안보이네요 1등은 안보이네요 사고가 너무 2등은 안하잖아요 따라가요 따라갈수가 없어 오오오 이런 배또 나온단 말이야 역시 일단 아이씨 스토리 스토리 천사 스토리 아 이온 타고싶다. 아 내 이온. 갑자기 마음이 아프다. 근데 RM이 삭제방은 좀 에바다 얘들아. RM이는 못붙잖아. 이온은 그래도 다시 나오긴 할텐데. 공진단은. 아 근데 이온. 갑자기 마음이 아프다. 아 근데 RM이 삭제방은 좀 에바다 얘들아. 아르미는 아예 뽑을텐데. 아르미는 아예 뽑을텐데. 마무리. 끝내요 끝내요. 좋아요. 지금 살아있는 최고. 1등 마무리하고. 이 플레이를 우리 유튜브 팬분들에게 와칩니다. 하드병. 땅땀맨. 와아 45점. 리타 많이 시키니까 진짜 점수를 많이 주네. 리타를 많이 시켜야돼. 이거 스타트 진짜 중요해요 이거. 티바나 드리자면. 처음에. 어떻게든 스타트 1등 잡아야. 아 부서 쓰세요. 도망가야됩니다. 그래야지 최소 못해도 2등 3등 안에는 들어요. 이야. 야 1900 다왔다 벌써. 1900 다왔네. 1900점. 2000점. 2000점 돌파하면. 2000점 넘으면 이제. 점수 높은 애들 많지. 한상현이네. 한상현 만졌어. 허팝게임. 한상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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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찔 Action. 귀엽다 다 못췄갔네 눈치 써내야겠다 다 못췄갔네 아씨 흠 흠 흠 흠 흠 흠 이거 안되겠습니까 몸싸움을 잘해야한다니까 그래서 이래서 몸싸움을 잘해야해 그냥 침착해야되 저런데서 옛날만나좋아요 승사랑이네 최고 유하 최고 다행이야 아 근데 트랙 좀 팩톤이나 안나오냐 다행히 또 많네 다행히 창현아 창현아 도움되면 안되지 왜그러나 창현아 자 오롱자 아름의 추천과 지게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2천점 다됐네요 저도 5천점 다빈이 3천점 다빈 5천점 1천점 5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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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따라온다 나 지금 되게 빡겨나고 있어 하시면 되 아니야 하시면 되겠다 음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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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 따라와? 이걸 잘 따라온다 보이네. 안녕하세요. 이 플레이를 시청자분들께 바칩니다. 뒤에 잘 따라온다. 이 플레이를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플레이를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천전 돌파했네요. 1시간 넘걸린거같은데? 1시간 넘걸린거같은데? 워! 1- respons용되isons. 원uckle⁴ 워! 펜켓대拍 week blo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